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선 킵 인사드리겠습니다. 홍상범과 그의 떨거지들, 암살지도 관련자들 싹 다 워커힐 앞에서 목을 날리는 게 아니라 찢어 죽였어요.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영모를 꾸밀 때 은전군이라고 해서 정조에 배달은 동생을 왕으로 안치려고 했잖아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일단 은전군은 죄가 없어요. 자기도 몰랐어. 이 노란 삐삐이 정조 죽여버리고 자기를 왕으로 안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원래 정조가 자기 배달은 동생들을 굉장히 불쌍해서 많이 챙겨줬거든요. 똑같은 사도세자의 아들들이니까 엄만 다르지만 불쌍하죠. 자기는 세 손으로 지명당해가지고 왕이 됐지만 나머지 애들은 그냥 아버지가 뒤주에 갇혀 죽은 불쌍한 아들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잘 챙겨줬어요. 정조가요. 이리 와. 깎아서 먹어라. 이걸로 탕후루 사먹어.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게 있었어요. 조선에는 알았던 몰랐던 자기가 영모에 관련된 왕족들은 일단 무조건 다 죽입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조선아. 은정군을 죽이십시오. 정조가 울면서 이건 말려요. 불쌍해서 동생이요. 몰랐대잖아. 은정군 몰랐대잖아. 어? 야. 미안하고 반말해서. 죽이라니까. 영모에 관련된 왕족은 다 죽이는 게 원칙이야. 제발 은정군만을 좀 살려주시오. 어? 몰랐대잖아. 그런데 여기서 무너져요. 신하들이 뭐라고 하냐면 원칙은 원칙입니다. 죽이십시오. 해요. 그래서 정조는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사약을 내리는 게 아니라 자결케 합니다. 너 스스로 목숨을 끊어놔라. 그런데 이 조사 과정에서 또 뭐가 드러나요? 화완옹주라는 여인이 계셨습니다. 정조가 그렇게 아꼈던 딸이에요. 화완옹주라고 해서 화완옹주가 뭐 원하죠? 영조는 무슨 수를 다해서 구해서 갖다줍니다. 그러니까 정조의 입장에서 봤을 땐 고모잖아요. 고모. 그렇죠. 고모요. 그런데 이 화완옹주도 이 영모사건에 연루가 됐다는 것이 드러나요. 자기 고모가. 야. 이거 뭐 정조 멘탈 대단하다니까요. 사방이 다 적이고 적인 적 정도가 아니라 사방이 다 자기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현직 왕을요. 심지어 고모조차도. 그런데 고모는 차마 죽일 수가 없잖아요. 지금 자기 배달은 동생 은전군은 너 스스로 자결해. 라고 했는데 고모는 죽일 수가 없어가지고 유배 보냅니다. 강화도 교동도로요. 유배의 핫플레이스죠. 모든 왕족들 고려 때부터 시작해서 싹 다 강화도 옆에 있는 그 섬 북한 땅이 맨눈으로 보이는 그 섬 교동도로 유배를 갑니다. 이제부터 이 암살 번격적으로 시도가 된 이 사건 이후부터 노론과 정조 정조와 노론은 왕과 신하 사이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뭐예요. 이제는 누구 하나 죽어야 되는 적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같이 정조가 신변 위협을 느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의 대통령 경호실 가운데서 최고 경호실을 만들어요. 그 경호팀 이름이 숙위소라고 불러요. 아마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올걸요. 숙위소 최고 대통령 경호실이고 항상 담 하나를 두고 정조로 24시간 경호를 하는 경호팀입니다. 실장 경호실장 자리에 누구를 아시냐? 차지철을 앉힐까요? 가 아니라 홍국영 이란 인물을 앉혀요. 장국영이 아니라 홍국영 이 인물이 누구냐면요. 정조가 세손 시절 때부터 정조를 옆에서 끝까지 보호를 해줘요. 남들이 다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세손 지킨다. 에요. 심지어 세손이 폐위되려고 했던 그런 위기도 홍국영이 막아줘요. 여러분 어려울 때 끝까지 옆에 있었던 친구들이 가장 고마운 거 알죠? 대표적인 얘가 효종 있잖아요. 소연세자 동생이요? 같이 중국 심양 청나라 심양 끌려갔지 않습니까? 거의 한 10년 살았잖아요. 거기서요. 소연세자야 한나라의 세자기 때문에 모든 스포트라이트 다 받고 챙겨졌겠지만 그냥 왕자로 끌려갔던 효종 같은 경우에는 복림대군이죠. 당신의 복림대군이요. 얼마나 침변의 위협을 느꼈겠습니까? 사람 관심은 자기한테는 하나도 안 오고 난 언제 죽어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복림대군이 들어와가지고 소연세자가 얼떨결에 죽어버린 다음에 자기가 예정에도 없던 왕이 되지 않습니까? 복림대군이 효종이 되잖아요. 그때 누구를 다 요지게 앉혔냐면 심양 중국 심양이 끌려갔을 때 끝까지 자기 옆에서 자기 보호해줬던 그런 자기 신복들을 싹 다 요지게 앉혀버려요. 당연히 지금 이 홍국영 정조가 위협을 받았을 때 끝까지 옆에서 지켜줬어요. 심지어는 정조가 이런 말까지 하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홍국영 너만은 내가 믿는다. 이 말이에요. 이 홍국영을 대통령 경호 실장으로 앉혀버립니다. 그 누구도 이 숙위소가 만들어진 이유 그 누구도 영의정이고 무엇이고 다 필요 없어요. 누구도 정조를 만나려면 숙위소를 통과해야지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불만이 쌓여갑니다. 뭐냐면 여보세요. 경호 실장 아니 나 영의정인데 나 우의정인데 나 그냥 바로 가면 안 돼? 내가 여기서 왜 다 체크받고 들어가야 돼? 어? 너무 불편한 거 아니야? 투덜투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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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덜투 스머프 같이 그랬더니 홍국영이 뭐라고 했냐면 그쪽이 그렇게 불편하시다면요 영의정 사표되고 나가세요. 이런 말까지 했어요. 여기서부터 투덜투덜투덜 그랬더니 홍국영이 뭐라고 했냐면 그쪽이 그렇게 불편하시다면요 영의정 사표되고 나가세요. 이런 말까지 했어요. 여기서부터 약간 단추가 잘못 채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의도는 알겠어요. 정조가 믿을 사람이 사방에 다 죽이려고 자기 죽이려고 다 덤벼들고 있는데 믿을 사람 한 명만 필요하다. 그런데 홍국영은 얘는 믿을 수가 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홍국영은 난 너만큼 믿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24시간 자기를 경호할 수 있는 경호실장에 앉혔어요. 그러면 아유 참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권력이 얘한테 몰리게 돼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건 불변의 원칙이라니까요. 정조의 첫 실수 홍국영과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이 동덕 회 라는 모임을 만듭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회와 비슷한 성격이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조를 왕으로 만들어준 정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마운 이들의 모임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가 있냐면 멤버가 하나회 회원이 동덕 회원이 서명선 이 들어가요.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인데 들었죠 여러분 서명선 기억 안 나세요? 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리면 굉장히 답답하시겠죠. 지금 출근 시간 답답하시죠. 그런 답답함을 해소 해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그거 새손을 위해 영조에게 상소 올린 인물이요. 그 사람이 서명선 이잖아요. 그리고 홍구경 동덕 회원인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서명선을 설득해가지고 우리 세손 정조를 좀 지키자 라고 설득한 사람도 설득한 사람도 바로 홍구경 이었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서명선도 그렇고 홍구경 정조가 대리청정을 하기에 결정적으로 도와준 두 사람이에요.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정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일단은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정조가 홍구경을 도승지로 앉혀버려요. 도승지가 지금으로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이에요.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홍구경을 지금 이때 수구의 대장까지 앉혀버립니다. 즉 경호실장까지 겸임하게 만들어요. 점점 감투가 늘어나요. 이것만 해도 슈퍼파워에 지금요. 봐봐요. 우리가 지금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 비서실장 한 사람이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동시에 한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정조가 또 뭐까지 시켜줬냐면요.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의 국세청장 자리까지 앉혀버려요. 정조의 마음도 이해를 해요. 그리고 또 뭐까지 앉혀버리냐면 정식으로 국방부 장관은 아니지만 군사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줍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홍구경이란 인물 대통령 비서실장 경호실장 국세청장 그리고 국방부 장관 정조 정권에 모든 것을 다 주게 돼요. 이른바 문꼬리 권력이 됩니다. 이러면 100% 반드시 부패하고 타락해요. 어쨌든 간에 홍구경 실세 중에 실세가 됩니다. 나르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런 인물이 된 거죠. 심지어는 경호실장이니까 정조가 잠자는 건물 바깥에 담 하나를 두고 바로 옆에 있어요. 점점 타락하기 시작해요. 홍구경이요. 영의정이고 머시기관에 다 홍구경한테 체크 받고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점점 건방져지면서 어떻게 하냐면 맨발로 맨발로 옷 다 풀어 해치고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관리들을 만난 다음에 들어가라 마라 들어가라 마라 이랬대요. 맨발로 바로 담 옆에는 구강에 앉아계시는데 지는 맨발에 옷 풀어 해치고 영감 왔어 영의정 왜 왔어 오늘 어 어 어 그런 일 어 들어가쇼 이랬대요. 이러면 어떻게 생기냐 슬슬 질투하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반대파가 생겨요. 근데 정조가 이때 이런 말 합니다. 정조 초반에는 약간 아직까지 뭐 자기도 얼떨떼떼 왕이 됐기 때문에 자기도 약간 갈팡질팡 좀 했어요. 정조가요. 사람들이 질투하니까 홍구경을요. 정조가 무슨 말했냐면 홍구경을 음해하는 것은 내 오른쪽 날개를 꺾는 것이다. 실제 했던 말입니다. 경고를 해요. 내 오른쪽 날개를 꺾는 것이다. 절대 거느리지 마라. 이거요. 이러면서 홍구경은 점점점 권력에 취해가는데 이제 이제 결정적으로 선을 넘기 시작하는 홍구경 이때 정조가요. 부인이 있었습니다. 있었겠죠. 정식 부인 그러니까 중전마마 가 누구였냐면 효의 왕후 김씨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식을 못내요. 아들이건 딸이건 이거 큰일 나의 문제예요. 일단 아들이 태어나야지 다음 왕 세자를 정하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들이 안 태어나. 아들이 아들 넘어서 아예 자식이 없어요. 이건 큰 문제거든요. 왕의 다음 왕 후계 구도를 빨리 정해야 되는데 일단 친자식이 없으면 양자라도 드려야 되는 것이 조선왕조였는데 해경궁 홍씨가 그러니까 정조의 부인이 이런 말합니다. 빨리 후사를 봐야 한다. 지금 내 큰 며느리 그러니까 중전마마죠. 그러니까 자식이 없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다. 후궁을 들여라라 후궁을 들여서라도 빨리 지금 대를 이어라 이거인데 이때 홍국영이 넘지 말아야 선을 이건 선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 후궁을 들여라 이거지 나 홍국영도 말이야 이 기회 왕의 가족 이 한번 대볼까 마침 내가 또 여동생이 있잖아 그래서 홍국영이 자기 여동생을 후궁으로 강력하게 밉니다 그래서 결국엔 간택이 돼요 선택이 돼요 아니 뭐 정조와는 형동생 하는 사이인데 그 정도는 오케이 해줬겠죠 자 이제 후궁이니까 이름을 지어줘야 돼요 타이틀을요 원빈 홍씨 여대요 이게 굉장한 특혜입니다 왜냐하면 빈이란 표현이 있잖아요 빈은 후궁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등급이에요 뭐 지금 여기서는 다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네이버 검색 쳐보시면 후궁도 등급이 있거든요 1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이렇게 빈은 가장 높은 등급 특히 왕자를 낳은 후궁에게만 빈이 붙습니다 장희빈 빈이잖아요 장희빈도 빈 받기 굉장히 힘들었어요 자 이거는 그렇다 쳐요 지금 왕자도 낳지 않은 후궁 결혼하자마자 원빈 탤런트 아니에요 원빈 이란 빈 붙였어요 그리고 더 큰 특혜가 뭐냐면 원 으뜸 원자 원빈 할 때 원 원은 왕과 왕비 이에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인 원 왕후 이런 식으로 우와 이야 후궁이 자식도 없이 결혼하자마자 원빈 홍씨가 됐다 하하하 그만큼 홍국영의 파워가 셌다 이 말인데 이제 홍국영은 난 꿈이 있어요 꿈이 뭘까요 동생아 아들 하나만 낳아다오 여동생아 그러면 나는 왕의 외삼촌이 되는 거 아니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정조가 이걸 몰랐을까요 다 알았죠 꼭 참고 말리지 않습니다 왜 홍국영이 없으면 아직까지 위험하거든 사방천지가 다 자기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정조가 어쨌든 간에 왕인데 이런 식으로 홍국영의 이런 권력 남용에 대해서 침묵하면 침묵할수록 홍국영의 파워는 쑥쑥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 에요 근데 정조가 참고 말리지 않았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기록에 남아있는 표현이거든요 여기서 약간 분위기의 변화를 느낄 수가 있어요 뭐냐 참았다 정조가 그 말은 그 말은 뭐냐면 마음에 안 들었지만 일단은 참을인자 참자 참자 참았다 라는 이 지점 이 포인트에요 그런데 일이 터져버렸네요 원빈 홍씨 그러니까 홍국영의 여동생이자 정조의 후궁이 1년 만에 죽어버려요 결혼할 후에 아니 그러면 여동생이 죽었잖아요 여동생이 죽었으면 일단은 슬퍼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생아 동생아 해야 되는데 격분을 합니다 홍국영이요 왜 왜 일찍 죽었냐 이거야 너 왜 일찍 죽어가지고 내 꿈을 박살내냐 아 이게 오빠가 할 소리예요 너 야 참네 1년밖에 못 살고 죽어 너 너 내 꿈을 박살내고 뒤집었어 해요 여기까지 이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도 홍국영이 이제 슬슬 미쳐가는 건데 점점 선을 막 넘습니다 어떻게 선을 넘었냐면 자기 여동생이 자연사를 안하고 누군가 독살했다고 떠들고 다녀요 홍국영이 누가 죽였다고 했을까요 구경이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구경은 싸움 구경이죠 어쨌든 이 구경이가 바로 중전마마 정조의 정실부인인 효의왕후 김씨가 여동생을 독살했다고 이 미친 홍국영이 의심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 미친 삐삐 이 중전마마의 국녀들을 끌고 와가지고 지가 고문을 합니다 뭐 지가 뭔데 아니 중전마마 국모의 국녀들을 끌고 와가지고 아 아 아 바풀어 중전이 독살했지 우리 여동생 아 몰라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해요 아니 이쯤되면 정조도 야 구경아 너 미쳤냐 스탑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조는 또 참고 이해를 하고 넘어갑니다 그때 정조가 했던 변명 아닌 변명은 이거였어요 가족이 죽어서 애가 정신을 놓았다 에요 제가 지금 선 넘고 있는 거 아는데 여동생이 죽어가서 애가 정신줄을 놓았다 우리가 좀 이해 좀 해주자 라고 하면서 넘어갑니다 그런데 왕비잖아요 중전마마마 중전마마를 의심했다 독살했다 살인범으로 중전마마의 그 국녀들을 끌고 와서 지가 뭔데 고문을 했다 모든 왕실이 다 적이 됩니다 특히 지금 현재의 이 집안 어른 가장 이 왕실의 어르신은 누구일까요 후 후 쉐이 쉐이는 참 중국말로 누구란 뜻이죠 바로 정순왕후 김씨죠 에? 그게 누구죠? 거 영조의 부인이요 나이 50살 차이 나는 영조가 거의 환감 넘어서 결혼한 그 분이 있잖아요 정순왕후 정순왕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전 개인적으로 정순왕후 때문에 조선이 망했다고 봐요 정순왕후가 정조를 독살했다는 설도 굉장히 신빙성이 있어요 정순왕후가 정조를 나중에 너무 싫어해가지고 정조가 했던 개혁정책을 다 뒤집어없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하여간 이 정순왕후 등등등 굉장히 보수적인 인물들이거든요 그렇겠죠 아참 이거 꼭 기억하세요 정순왕후는 노론의 어머니에요 노론의 정신적 파워 그러니까 정순왕후 입장에서 봤을 땐 뭐야 저 어디 듣보잡이 와가지고 뭐 물론 나도 우리 며느리가 별로 마음에 든 건 아닌데 며느리가 무슨 살인은 해? 독살해? 미친 거 아니야? 이때부터 정순왕후 등등등 찍혀요 이제 안되겠다 어쨌든 여동생이 죽었어요 원빈 홍씨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홍구경의 위상이 어느 정도였냐라는 걸 보여주는 건 뭐냐면 원빈의 장례식이 거의 국왕 장례식급의 국상 이었습니다 이제 슬슬 선을 넘는다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야 저거 홍구경 저러다가 끝장났는 거 아니야? 어이구 이런 비아냥까지 하는 친구들도 나오거든요 저거 봐봐라 저거 봐봐라 억지로 지 여동생을 후궁으로 넣더니 말이야 그렇게 나대더니 홍구경이 쟤도 끝이야 라고 과연 그럴까요?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어쨌든 간에 정조는 아들을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원빈 홍씨가 들어간 이유도 아들 때문에 원빈 홍씨가 죽었기 때문에 또 다른 후궁을 스카우트 하려고 해요 신아들이 그렇겠죠 이때 스탑 어디서 감히 또 다른 후궁 햇소리 하지마 홍구경이 제동을 갑니다 왜? 미쳤어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요 뭘 추진하냐면 정조와 정조와 죽은 원빈 지 여동생이죠 사이에 양자를 집어넣으려고요 양자 어쨌든 아직까지 족보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지 여동생이요 정조의 후궁으로 원빈으로 그 사이에 만만한 놈 하나 데려와가지고 양자를 넣어버려요 넣으려고 해요 그러면 어쨌거나 양자가 들어가면 그 양자도 죽은 여동생의 양자니까 홍구경이 지 조카가 될 거잖아요 끝까지 자기는 왕의 외삼촌이 된다 이거야 미친 삐 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 그 양자를 누구를 드리려고 홍구경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자 그 사도세자의 아들 이자 사도세자의 아들 이자 정조의 배달은 동생 은언 군 이라고 있었어요 자 잘 봐요 아빠는 사도세자가 똑같아요 사도세자도 후궁들이 여러 명 있었거든요 아들들을 낳았겠죠 사도세자도 정조를 낳았고 또 다른 아들도 낳았어요 그 아들 가운데서 은언 군 이라고 있었어요 즉 정조의 배달은 동생 이예요 아빠는 사도세자와 똑같고 그 은언 군의 아들 인 이담 이라고 썼거든요 아이고 복잡해라 그러면 이담은 정조 입장에서 봤을 땐 뭡니까 3초 원 투 쓰리 조카죠 정조의 배달은 동생 은언 군의 아들이니까 이 이담을 홍국영 지가 뭐라고 얘를 지 여동생의 양자로 강제로 넣어버리려고 해요 죽은 여동생에 그리고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어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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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양자로 들어가기 위해서 왕자로서의 이름이 필요하니까 완풍군이라는 이름을 지어줘요 미쳤어 지금요 완풍군 완 완은 뭐냐면 전주 비빔밥이죠 전주의 옛 이름 완산 을 뜻해요 풍은 뭐냐면 홍국영 임마야가 풍산홍씨거든요 즉 뭐냐면 전주의 옛 이름 완산 즉 전주이시와 풍산홍씨를 끼워 넣어가지고 이제는 두 집안의 철희영이 크로스 합체 자기 풍산홍씨 지도 이제 전주이시와 똑같은 왕실이다 이런 미친 삐 야 완풍군 완풍군이란 이름이 그 뜻이라니까요 좋아요 완풍군이요 완산과 풍산 즉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완풍군을 양조카로 만들어가지고 허수아비로 해서 자기가 이 자기 조카가 왕인 나라에서 세도성 정치를 하려고 뭐한 데 한 꿈을 꾼 거예요 지금 아니 전 모르겠습니다 저는 권력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정말 이럴까요 혹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정치하시는 분들 댓글 한 번 안 남기시겠죠 다음 시간에 공개하겠습니다 뭐를 저도 모르겠네요 안 남기시겠죠 써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